해마다 5월이면 옥천은 시향으로 물드는데요. 정지용 시인의 음력생일을 전후해서 아주 특별한 문화축제가 펼쳐집니다. 특히 시인의 고향 투어도 좋았고, 실계천의 조미배 띄우기도 좋았던 것 같아요. 한 발짝 더 다가가서 가까워진 것 같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된 것 같아서 정말 뜻깊은 행사였습니다. 시인의 고향에서 즐기는 시끌벅적 문학축제. 감성 충전하러 함께 가보시죠. 한국 현대시의 선구자 정지용 선생이 나고 자란 옥천구. 정지용 시인을 기르기 위한 지용재가 올해로 32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어린아이야, 아무것도 모르는 새빨간 기관차처럼 달려가자던 정지용 시인. 그의 아름다운 시에서 기획했다는 골목길 투어입니다. 기차 타니까 바을을 볼 수 있어서 좋았고, 그리고 재밌었어요. 정지용 시인의 새빨간 기관차라는 시가 있는데, 저희가 이런 새빨간 기관차를 타고 돌아다니고 구경하다 보니까 색다르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느릿느릿 달려도 마을 구경하랴, 사람 구경하랴, 모두들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이번 지용재의 특징은 이 구읍 주민들이 직접 체험하고 체험행사를 관광객들과 관객들과 같이 함께 꾸며가는 그런 축제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구읍의 골목길을 돌고 돌아 정지용 시인의 생가로 들어가 봅니다. 유년 시절을 보내며 어린 정지용이 꿈을 키웠던 생가는 1974년에 허물어졌는데요. 이후 1996년에 동네 어르신들의 기억들을 모아서 옛모습 그대로 복원했다고 합니다. 시인의 생가 앞 실계천에서는 종이배를 띄우는 체험 프로그램이 한창인데요. 정성껏 종이배를 접은 후 저마다 소망하는 것들을 적어봅니다.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떤 소원 빌었어요? 장면감 사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안 사줘요? 저요.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정지용 시인의 말처럼 옛이야기 지질되는 실계천에 희망의 배가 뜹니다. 내 배는 유난히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실계천이 노래에 나오는데 어느 노래에 나오는지 알고 계세요? 네, 정지용 님의 바로 향수라는 시에 있어요. 바로 어릴 때 꿈과 어떤 여러 가지가 이렇게 희망이 솟았던 곳에서 제가 배를 떼어보니까 저도 지금 정말 좋아요. 너무 좋아요. 생가 옆 향수마당에선 지용이의 시를 특별하게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릴 적 운동회에서 해봤던 박 터뜨리기. 추억 속으로 돌아가 아이돌과 함께 신나게 오재미를 던져보는데요. 박이 열리면 아름다운 시어들이 나오고 그 시어들을 순서대로 맞추다 보면 정지용 시인의 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예전에 할 때는 그런 걸 몰랐는데 지금 나이가 먹고 이걸 하다 보니까 더 옛날 생각이 나고 박도 터뜨리고 그 박 속에서 나오는 시어를 찾아서 이렇게 같이 게임들을 하고 하니까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이쯤에서 정지용 시인의 시세계를 알 수 있는 문학관을 잠시 둘러보기로 하죠. 지난 1988년 월북 문인에 대한 해금 조치와 함께 우리 곁으로 돌아온 정지용 시인. 현대시단의 중심이었던 시인은 지금도 한국 문단의 가장 높은 곳에 있습니다. 옛날 9월을 많이 쓰셨고 우리 충청도 방안을 많이 쓰셨어요. 당신의 감정을 절제된 감정으로 아름다운 시어를 구사하려고 구사하는 그런 시인이었죠. 1920년대 초 외래 문학사조가 들어오는 혼란 속에서도 정지용 시인은 우리말의 감각적인 아름다움을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지용 시인을 기르는 문학축제 지용제는 2년 연속 전국 최우수 축제로 선정되는데요.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체험객들에게 오감만족, 명품축제를 누리게 해줍니다. 심한 일고 재미없을 줄 알았는데 제가 좋아하는 낚시도 하고 목걸이도 많고 다음에 또 오고 싶어요. 이쪽은 처음 나와본 건데 되게 볼거리도 많고 유익한 것 같아요. 애들한테 되게 도움도 되고 이런 생각 와서 볼 수도 있고. 친구랑 같이 놀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이곳은 정지용 문학상 시상식장. 시끌먹끌한 축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마지막까지 열심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상자의 문태준 시인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시인 정지용이 문학정신을 기리고 문학적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한 정지용 문학상. 올해 영광의 수상자는 문태준 시인. 시의 순이란 씨앗을 심으면서 살고자 희망합니다. 이번에 정지용 문학상을 따셨는데 기분이 어떠신지요? 정지용 시인은 우리 시단의 큰 산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큰 이름으로 받는 상이라서 너무 기쁘고. 그리고 또 시 짓는 일에 대해서, 시 짓고 사는 일에 대해서 엄중하게, 엄숙하게 생각하면서 좋은 시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정지용 문학상 수상자들의 수상시 낭송 무대가 이어지는데요. 이름만으로도 빛나는 시인들의 육성으로 듣는 시, 지용제 무대여서 가능한 보석 같은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 저하고. 우리의 마음 저하고. 꿀을 따로 들어온 볼이. 남기고 간. 메르치와 다시마와. 무와 양파를 달인 국물로. 그것은 커다란 손 같았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시인의 간절함이 관객들의 마음을 울립니다. 시인의 고향에도 어느새 황운이 깃들고 축하 사절단의 공연이 이어지는데요. 정지용 시인의 시를 낭송하는 무대에 아름다운 시어들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유리의 차고 슬픈 곳이. 황드라운드. 침할 수 있는 싱싱. 쬐꼬만. 이 페스탈로치야. 너무 저한테는 영광이고 또 우리 옥천 군민이 한자리 함께하기 때문에 축제를 더욱 즐길 수 있고 힐링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 교수님들 전문가들 배워가지고 너무 존경스럽고도 많이 배웠어요. 축하 무대는 절정으로 향하고 흥에게 온 관객들도 무대 앞으로 진출. 축제의 밤이 한껏 달아오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크라이노시고요. 오늘 분위기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시끌벅적 문학축제. 축제 화이팅. 정지옥 문학상 시상식 축하 무대의 마지막은 가수 권인아 씨가 장식하는데요. 분위기 있는 노래로 모두의 가슴속에 특별한 추억을 선물해줍니다. 시인들 나와서 쓰이는 것도 좋았고요. 낮에는 일단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많아서 정말 좋고요. 많은 분들이 또 함께 하시는 모습 보니까 아주 새롭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크고 멋진 축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용재 100회까지 화이팅. 정지옥 시인이 꿈에서도 잊지 못한 고향 옥천에서 펼쳐진 시끌벅적 문학축제. 한국현대시의 선구자 정지옥 시인과 한 병 더 가까워진 특별한 추억들은 축제의 달 5월을 더욱 빛나게 해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